네 다음은 그 스토어에서 어떻게 그 샘플로 한번 그 purchase order to headquarter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토어에서 주문한 그 purchase order를 그 headquarter retail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여기는 지금 레스토랑 스토어 프로그램이라 가정하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은 백오피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보시면 여기 inventory management 라고 있는데요 inventory management 에 peo to headquarter를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어 먼저 현재 거 있나 한번 보시구요 오픈 상태에서 설치하면 이미 하나가 만들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new peo 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new peo 하면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코드를 이제 아신다고 치고 여기다 거다 갖다 대고 일을 하면 이렇게 어 이게 없다고 나오네요 아마 코드가 여섯 자리인가봐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뭐 다섯 개를 order 한다 그러고 나서 세이브를 하면 지금 이제 여기가 두번째 거 order 번호 peo 번호랑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만들어진 거를 그 리테일 헤드코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확인하는 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가셔서 들어가시고 여기서 헤드 오피스에서 헤드 오피스에 있습니다 peo from stores 하고 스토어를 지정하셔도 되고 여기서 그냥 서치하면 아까 만들어진 거 있죠 여기서 지금 밑순서가 요걸 하면 다섯 개 우리가 만든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 주문하는 거 했구요 좀더 주문에 더 복잡한 기능들은 다음에 또 다음 섹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